러시아 전쟁 고종이 직위한 지 41년째 되던 해인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청일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서 말이죠 해전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일본이 해상을 장악하고 육상전에서도 승리 최종 전면전에서까지 승리를 이어가면서 러시아를 굴복시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전투이기도 했으며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게 됩니다 그나마 일본을 견제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러시아가 패배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오늘은 이 러일 전쟁의 결과가 일본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러일 전쟁은 누구도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였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고 러시아가 일본을 며칠 만에 굴복하게 할 것인지가 화두일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육군 전력은 러시아의 5분의 1 수준이었고 해군은 3분의 2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해군은 세계 최상위급 전력이라고 하는 발틱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기 프랑스 신문에 실린 한 재미있는 풍자화가 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이 바라봤던 러일 전쟁에 대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죠 거대한 러시아와 조망만한 일본 그들의 전투를 구경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중들과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벽에 매달려 겨우 구경하고 있는 청나라까지 러시아의 승리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사실과 함께 온 세계의 눈이 이 전쟁에 집중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의 1대1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도 전쟁의 명분은 충분하긴 했죠 청일 전쟁 후 러시아가 주도한 3국 간섭에 의해 일본은 요동반도를 반환했으며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두 국가는 언젠가 한 번 부딪혀야 하는 사이이긴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세력이 남아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면서 영국은 일본과 영일 동맹을 결성했고 미국은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세력에 붙었던 국가들도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들은 이미 3국 간섭돼 일본을 압박했던 국가들이죠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동맹 관계였으며 독일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방향이 아닌 아시아 쪽을 정벌하는 것이 세력 확장에 유리했죠 그래서 러일 전쟁은 크게 봤을 때 러시아 프랑스 독일 대 일본 영국 미국의 패권 다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청일 전쟁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일 전쟁에서는 자력으로 승리했음에도 서구 열강들의 압박에 못 이겨 승리의 전유물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의 승리 못지않게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러일 전쟁이 기독교와 이교도의 싸움이 아니고 백인종과 황인종의 싸움도 아니라며 서구 열강들이 자신들을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자신들도 충분히 문명국이며 서구 열강들이 지향하는 발전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들을 통해 이미지를 강화해 갔죠 이러한 일본의 이미지 홍보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을 위해서는 청일 전쟁 때보다 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일본이 청일 전쟁 승리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을 이미 대부분 군비에 충당했기 때문에 러일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죠 하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이길 것이 불보드 뻔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금을 원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은행가 중 야곱시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죠 당시 미국의 은행들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패배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 자금을 원조하는 데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시프에게는 러시아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반유대주의 국가로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나라 중 하나였죠 그로 인해 전세계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고 야곱시프는 이러한 일본의 자금을 원조해 줌으로써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펼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간에서는 일본의 러의 전쟁 승리가 일본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야곱시프의 원조 때문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 원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러의 전쟁의 막이 오르고 막상 판을 열어보니 그 결과는 전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러시아의 군 규모는 일본의 한 수 위였지만 전쟁을 치르는 능력은 한 수 아래였던 것이죠 리순해전, 서해해전, 울산해전까지 일본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전쟁 초반 일본이 재해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해상을 장악한 이후 육군까지 진격하면서 여러 중요한 길목에서의 전투도 승리로 장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의 연전연패였죠 러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쓰시마의 전이고 또 하나는 영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요 군대의 규모 자체에 있어서 우위에 있었고 모두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만심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계속 패배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러시아 비록 한 방 먹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 최상위 해상 전력이라고 평가받던 발틱 함대였습니다 그러나 대서양 부근에 위치했던 발틱 함대를 일본과의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곳에 위치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일본 앞바닥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있던 국가는 영국 그들은 이미 영일 동맹을 맺은 상황이었고 러의 전쟁에서 일본의 편에 서 있었죠 그러니 러시아를 돕는 행동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영국은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지 못하게 막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약 7개월간의 항해 끝에 일본 해군을 맞게 된 것이죠 장기간의 항해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던 러시아군과 최상의 상태에서 그들을 맞이했던 일본군 발틱 함대는 거기서 일본 해군의 괴멸 수준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결국 패배를 인정하게 되죠 여기 일본이 러시아를 정복하는데 협격한 공을 세운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러시아를 정복한 알약이라는 뜻인 정로환 어떻게 이 알약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데 쓰였던 것일까요? 일본은 청해전쟁과 러의 전쟁을 모두 자신들의 땅이 아닌 타지에서 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해전쟁 당시 사망한 일본군의 70%는 전쟁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타지에서 앓은 병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배탈로 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러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배탈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질병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병에 한 번 잘못 걸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컨디션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시마 예전에서 대패한 러시아는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많은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하여 두 국가는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회담의 내용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은 승리의 대가로 앞으로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 군사 경제력으로 어떠한 이익을 행사함에 있어 러시아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두 나라의 전쟁의 승리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당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러의 전쟁의 승리로 대한제국을 얻으며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이없는 상황 러시아와 일본의 강화를 중재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그의 러의 전쟁의 중재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서로의 이권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 그 전쟁의 강화회담에서는 누가 어떤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저 당시 그들이 얘기했던 평화가 정말 인류를 위한 평화였는지 아니면 그저 강대국끼리만 적용할 수 있는 평화였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러의 전쟁은 세계사회에 있어 권력지형을 바꾼 엄청난 전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이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세계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의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대사를 공부함에 있어 일본의 침략이 일제강점기로 이어졌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했다는 단순한 과정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안에는 세계 열강들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러의 전쟁도 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리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있어 우리와 해당 국가 간의 1대1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러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바라봐야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러의 전쟁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인 셈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